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치킨범 갑니다 아 안 늦었나요? 안 늦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발했습니다 4명 모여서 출발했고요 중간에 송소년님 합류하시기로 했습니다 치킨범인데 오늘 사람 많네요 송소년님 합류하셨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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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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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위에 지금 포장마트가 있는게 뭐 행사했나봅니다 저희는 지나갑니다 외전 이쪽으로 인공을 찾았습니다 어? 일로 안 올라가네? 찍고만 가는 건가요? 네 뭐... 덮고 많이 줘 뭐 네 치킨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? 오오오 그대로 옆으로 다시 갑니다 치킨집이 문 닫을까봐 1인공원에 올라가지 않고 바로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서 갑니다 친한으로 해서 돌아가기에는 짜잔 엑스포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역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안녕 와우 타람 타랭 타람 타랭 흑 jobbar 안에 타랭 난교도 정장 다리로 안 건너고 직진을 해버리네요. 대전천 들어왔습니다. 또 간만이죠. 아이고, 어둡게 나올텐데. 오늘 좀 많이 불네요. 네, 26도라고 하더라구요. 오오, 간다. 오오, 간다. 오오, 간다. 오오, 간다. 오오, 간다. 자, 가겠습니다. 케냐스킹. 나도 그쪽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. 네, 편하신 대로 하셔요. 아, 후중님 가십니다. 네, 치킨집에서 치킨 먹고 복귀합니다. 오오, 간다. 오오, 간다. 오오, 간다. 오오, 간다.